다음 질문은 다섯 번째네요. 내게 맞는 적성이 무엇인지 내 진로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. 직업을 결정하는 것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하셨는데 아마 사회 초년생이시겠죠? 그럴 것 같아요.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몇날몸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무언가가 나한테 내 적성에 잘 맞나 안 맞나 이거는 지금 해봐야 알 수 있어요. 지금 안 맞는 게 10년 후에 잘 맞을 수도 있고요. 지금 잘 맞는 게 10년 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영원히 내가 어떤 걸 갖고 태어나서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되게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일이어도 해봤을 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해봤기 때문에 알죠. 나 이거 재미없어. 알게 되잖아요. 해보는 게 중요하고 적성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.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라고 해볼게요. 내가 디자인을 공부해서 디자이너가 됐어요. 취직을 했어요. 근데 그 회사가 되게 별로면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의 문제인데도 내가 디자인 적성이 안 맞나? 라고 되게 일반화를 해서 결론 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봤어요. 다른 회사에서는 완전 디자인대 적성이네?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회사에서는 진짜 나 디자인은 아닌가 봐. 근데 그게 진짜로 그 업무, 그 일의 문제인지 주변 환경의 문제인지 그것도 잘 따져봐야 돼요. 사실. 근데 제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내가 하면서 즐거움은 느낄 수 있어야 롱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즐겁지 않아도 존버할 수 있습니다. 존버하면서 몸, 마음, 정신이 다 병들 수 있겠죠.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. 어플에 계신 분들 적어도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내가 내 삶을 망치지 않으면서 롱런도 무슨 50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몇 년, 최소 몇 년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면 그래도 즐거움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내가 어떤 걸 할 때 즐거운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. 지금 제가 마흔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변을 보면 원래 하던 일에서 이제 완전히 바꾼 경우도 있고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지인들이 존재하는데 원래 잘 맞았던 일이 안 맞게 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. 예를 들어 마음 공부했어요. 가치관 바뀌었어요.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새로운 가치관과 굉장히 어긋나요.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그럼 사실 그때 진로 바꾸시면 돼요. 그래서 나한테 뭐가 정확하게 맞지? 뭐가 완벽하게 나랑 맞아 떨어지지? 어떤 진로를 가야 후회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. 뭐든지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스무 가지 있으면 스무 가지 다 해볼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진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시고 내가 관심 있어가는 분야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 유튜브 블로그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. 그런 유튜브도 보시고 기회가 되면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내보시고 코칭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잘 다르네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재밌을 것 같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죠.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열고 뭔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한 가지 업종이어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고 잘 된 사람 망한 사람 얘기 다 들어보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. 잘 된 사람 얘기만 찾고 싶어요. 나도 잘 되고 싶으니까 특히 마음 공부하시면서는 긍정적인 것만 들어야 돼 이러면서 내 사업이 망할 이유는 아예 안 들으시려고 하거든요. 모든 이제 스펙트럼에 있는 좋고 나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가장 이제 끌리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결국엔 차근차근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잖아요.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어요. 진짜 잘 맞는다 느낀 것도 있고 안 맞는다 느낀 것도 있었어요. 정말 안 맞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정말 아무 고민 없이 간뒀어요.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해봤어요. 마음이 님이 스스로를 좀 믿어주시고 너무 급하지 않게 하지만 항상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는 유념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도전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하나 정해서 평생 가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이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기 어려운 세대라고도 생각합니다. 저보다 어리실 것 같아서 저만 해도 그런데 뭔가 하나를 정해서 인생을 살아나가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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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